서울의 많은 전철역 중에는 아주 썰렁한 역도 있는 반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역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이용객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강남, 잠실, 서울역, 고속터미널, 홍대입구역 순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6년 전을 살펴보면 강남, 고속터미널, 잠실, 홍대입구, 서울역 순으로 거의 이 5개의 역이 전국 지하철역 중에서 이용객이 많은 순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5위권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속터미널역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잠실역과 서울역의 이용객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동의 1위 강남역과 2위로 올라선 잠실역과의 차이는 6천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두 역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그간의 지하철 이용객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올해는 순위가 역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이 두 역의 변화는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1년 당시에는 1호선에서부터 4호선만 있던 시절이었고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을 기준으로 승하 차량이 가장 많았던 역으로는 이 5개의 역 중 하나가 아니라 지하 청량리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루 이용객 1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 그리고 경희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모든 노선을 합해도 6만 8천명 정도에 불과하니 전성기 시절에 비해 반도 타지 않는 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감소는 지하철 4호선의 개통 영향이었는데 청량리역의 이용객 감소는 이후 2기 지하철의 확충과 중앙선 구간의 전철 개통, 상권 위축, 그리고 철도 노선의 변화 등으로 보입니다 1992년 지하철 이용객 1위는 청량리역을 제치고 잠실력이 차지했습니다 이때 잠실력 하루 이용객은 16만 9천명 정도였으며 이어서 서울역 15만 8천명 그리고 청량리역 15만 5천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강남역은 하루 이용객 12만 명 정도로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잠실력과 비교했을 때에는 격차가 꽤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잠실력은 전국 지하철역 승하차량 부동의 1위였습니다 1996년 자료를 살펴보면 잠실력의 하루 이용객은 18만 명 정도였고 이어서 강남, 신촌, 신림, 청량리, 종각, 삼성, 서울역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강남역의 하루 이용객은 15만 명 정도로 잠실력과 약 3만 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때 잠실력의 이용객이 많았던 것은 송파구의 전철이라고는 2호선 단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와 넓게 보면 강동구, 성남시 쪽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까운 2호선역으로 가야만 했는데 이 대표역이 바로 잠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2기 지하철인 5호선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지나가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8호선이 성남시를 지나 잠실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버스를 이용해 잠실력으로 오는 이용객이 8호선을 이용해 잠실력에서 갈아타는 환승인원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실력 승하차 이용객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강남역의 경우는 업무시설은 물론 상업시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이용객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으로 들어오면 강남역은 2호선 단 하나의 노선이 하루 약 18만 명 정도가 이용했고 잠실력은 2호선, 8호선 합쳐서 15만 명 정도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 역의 이용객은 꾸준히 상승했는데 2008년 강남역은 하루 평균 20만 명 선을 넘어서 잠실력과 격차가 3만 명까지 벌어졌고 2000년대 전국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부동의 1위는 강남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의 경우는 주변의 업무시설이 크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 평일 아침 시간대 하차 인원, 퇴근 시간대 승차 인원이 많고 잠실력의 경우는 백화점과 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나 주말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역의 공통점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와의 환승 수요도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주로 강남역의 경우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들어오는 노선을 이용해 환승하는 이용객이 많고 잠실력의 경우는 남양주, 구리, 하남쪽에서 들어오는 노선을 이용해 환승하는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잠실력의 경우는 그래서 지하에 거대한 복합환승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는 가까운 곳으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논현역이 개통한 이후에 2호선 강남역의 이용객은 줄지 않았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한 이후 잠실력은 2호선 이용객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8호선 이용객 변동이 거의 없어 2019년 소폭 이용객이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잠실력의 경우는 도는 2017년 롯데월드타워 개장 이후 이용객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는 이용객이 드디어 20만명을 넘겼고 2018년에는 정점을 찍어 하루 평균 20만 7천명 정도가 이용하여 강남역과 함께 2019년 기준으로 하루 승하 차량 20만명을 넘긴 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23만명 정도 타고 내리는 강남역에 비해 약 3만명 정도 이용객이 적었습니다 그러던 잠실력은 2022년 기준 6천명 정도로 그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두 역의 이용객은 크게 감소했는데 잠실력은 33% 강남역은 30%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 잠실력은 약 1% 늘어난 반면 강남역은 오히려 이용객이 더 떨어져 7%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이때부터 두 역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 들어서는 잠실력은 21% 이용객이 증가했으나 강남역은 10% 이용객 증가에 그쳐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입니다 잠실력은 롯데월드나 석촌호수 등 주변 명소를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반면 업무 시설이 많이 밀집된 강남역의 이용객은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을 이용한 통근 인원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 반면 여행 여가를 목적으로 한 비율은 상승하여 두 역의 격차가 좁혀진 것입니다 2022년 상황을 더 살펴보면 강남역의 경우는 신분당선 쪽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2년 신분당선이 신사역까지 연장 개통함에 따라 강남대로 구간을 이동하던 인원이 신분당선 쪽으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당선 강남역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강남역이 잠실력의 이용객보다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월별 이용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직 강남역이 잠실력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나 야외 활동이 잦은 4월과 10월 그리고 12월은 잠실력의 이용객이 더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두 역의 격차는 더 좁혀져 4천명 정도 수준으로 강남역이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실력이 12월 이용객이 급증함을 생각해 볼 때 2023년 전체 승하차 인원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2024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미래를 잠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잠실력의 경우는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8호선 변래선의 개통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 8호선 개통에 따라 버스 환승 수요가 잠실력 환승 인원으로 바뀌면서 잠실력 승하차 인원이 감소했듯이 8호선이 서울을 벗어나 구리역을 지나 남양주 변래역까지 이어진다면 구리시나 남양주시에서 버스를 타고 잠실력으로 와서 2호선을 타던 인원이 8호선으로 유입되어 환승 인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후 잠실력의 이용객은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하철을 통해 잠실력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만큼 잠실력이 강남역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을지 내년 변래선 개통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지역에는 앞으로 경유하는 노선이 많아져 이용객이 급상승할 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삼성역입니다 지금은 2호선 삼성역 그리고 여기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9호선 봉운사역이 있는데 이 사이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로 예정된 철도 노선만 무려 3개입니다 GTX-A 그리고 GTX-C 노선과 위례 신사선입니다 이 두 노선이 개통한다면 삼성역에서는 경기도 파주, 고향, 성남, 용인, 화성, 양주, 의정부,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시에서 한 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례 신사선이 개통한다면 위례 신도시, 가락시장역을 거쳐서 삼성, 신사역까지 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운사역 그리고 이 3개의 노선이 모두 연계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삼성역의 이용객 역시 강남 잠실 못지않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경기도나 서울에서 버스 이용객 역시 흡수할 가능성이 있어 인접한 다른 역의 승하차 패턴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GTX-A 노선이 순차적으로 개통할 내년에는 개통하지 못하고 약 5년 뒤인 2028년은 되어야 완공된다고 합니다 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